문경시 문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경시 문경 올짝 나왔습니다 같이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구경하였습니다 이쁜꽃들 많았습니다 이쁜꽃들 많았습니다 목단꽃 목단꽃 아 목단꽃입니다 이거는 빈꽃잔디 꽃도 많이 나왔고 예쁜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붉은 바이친 보세요 붉은 바이친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세 가지 색상입니다 꽃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래 몰이 아이가 아이머래 꽃도 있고 예쁜꽃이 바이친에 은밀지 빅 빅 자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흰 금낭 한번 보세요 아우 아우 얘네도 왜 이렇게 예쁜지 아우 난도 예쁩니다 흰 금낭 한번 보세요 여 문경 오일장은 되게 복잡합니다 큰 시장이라서 꽃 한번 보세요 한창들입니다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아우 아우 니네들 왜 이렇게 예쁘냐 서라라고 적혀있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전부 꽃 박스입니다 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꽃이 많습니다 이 박스 하나하나에 이름 모를 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보세요 꽃 박스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 전부 꽃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부 꽃들어가 있습니다 꽃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다 여기 참고기 해..... news 전부 꽃댕 꼬리 모자랑 고춧가루 보험되면 꽃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가 있습니다 일찍에도 안가보겠습니다 네발토 꽃도 나가 있습니다 예쁜 꽃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야생화들도 이름 모르는 야생화들도 많이 있고 와인컵도 나가 있고 삼생마사클도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렛도 나가 있고 자유기 김치 이곳은 고추장과 함께 오는 중 그리고 고추장과 함께 오는 중 야생화도 마시게 오는 중 가게도 마시게 오는 중 아, 이곳은 고추장과 함께 오는 중 사유기 김치과 마위는 아까 있고 고추장에 맞습니다 야생화도 마시게 오는 중 야생화도 마시게 오는 중 아우 사계국 한번 보세요 사계국과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아우 너무 이쁩니다 달기도 또 바위솔도 많이 나와 있고 아 여러분 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께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